꼼내 보니까 뻥이 가겠지? 원 맘마 어머 우꺼풀 아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에게 VR 건물이 들어왔어요 오! 이야! 제가 또 겜돌이 아닌가요? 완전 겜돌이셨 이 영화 자세히 보라 그 유명한 피코에서 신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피코 네오스비 링크라는 얘는 스팀 VR 스팀 VR이 없을 때는 여기가 열렸을 때 연기다녀 언박싱을 한 번 해볼게요 언박싱 고고! 짠! 여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왼손인가? 일단 구성품 본체 본체가 이렇게 손잡이 왼손 오른손인 것 같아요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? 연결을 하는 선이죠 네 선이에요 일단 설명서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충전기가 따로 들어있고 피코네오3 링크 이 제품이 사진이 일단 4K화질이라고 하더라고요 4K화질 4K화질 그리고 후면배터리 배터리가 어디있냐에 따라서 후면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하던데 시야각이 98도에 시야각 아 이렇게요? 128H 주사유 눈을 보고 있다가 여기로 옮겼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스팀게임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VR이고 스펙이 진짜 좋네요 머리가 제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내 머리까지 지금 표시됨 우커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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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도 볼 수가 있네 아 진짜? 4K화질로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? 진짜? 재밌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죠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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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핫콘 좀 갖다 주시래요 핫콘이요? 아니 영상이 재밌네 이 친구들 핫콘은 없고 있는 대로 다시 가르쳐 아 극장 따라오네 음 VR도 좋은데 재밌는 친구들이야 우리 친구들이 아 네 재밌는 친구들 네 우커플 아니 VR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럼 이제 대박의 게임을 좀 해보시래요 게임을 아 게임이 굉장히 뭐 많이 있어요 어 뭐야? 오 진짜? 어 시합장이잖아 저거 파큐어 아닐까요?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파큐어 선수 같은데요? 우와 저기 진짜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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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더 pt 귀여워 귀여워 وا질마 lly ah 에 Esto 저기 아니 화질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줄모다가 움직일때마다 화면이 잘 안깨지고 잘 따라오는 게 너무 심Y 깨끗해 추 업 아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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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? 스트라이크! 왜 이러는 걸까요? 좋아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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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라운드 할 때 나한테 반할 것 같은데? 내 손님한테 반할 것 같은데? 이렇게 변했지! 여자들이 나한테 뻑이 간대 지금! 아 인기 폭발! 시즈라 이X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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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X야 이X야! 이X야 이X야! 와! 와! 챔피언! 이X야! 야 나한테 반한 뻑이 갇는데? 내 이X야! 어디갔어? 내 왕전에 했던 매니터인 춘천역 공부가 아니거든! 뽐내보니까 뻑이 가겠지? 좋아! 어머! 어! 쌍방! 어! 왜 아니야? 실망! 뭐야? 중부 여자를 너무 좋아하나 봐! 아니요! 아니요! 여자를 가는데! 중부 너무 실망이야! 여자를 너무 좋아한 것 같은데? 아니요! 아이고! 손님 말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! 아니! 아니! 게임에! 충격적이 같지? 이X야! 시즈라 이X야! 이X야! 아! 아니요! 저 게임이라고 그런건데! 아이고! 아이고! 너무 재밌게 해서 다운을 죽지 끌리는데!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? 방금 전에 왔는데! 너무 그냥 좋아요! 너무 심취해가지고! 모르고 있고! 우꺼풀! 특정 게스트! 우리 엄마를 모셔봤습니다! 잘 봤습니다! 잘 봤습니다! 연구 신나와도 돼? 이만하게! 야! 광고라고 그냥 하면 재밌냐? 어머니가 언제 같이 오셔가지고! 너무 재밌어요! 우꺼풀! 벨 지붕isko? 저 돼야? greatest? 또 나의 들어와서해... 그러니... 스트레스해 주세요! pod 기분 나쁜walNET자! 기aint 시작유酷 못 알아볼 수υ serving 낫,... 낫나게 되겠네요 오 운동도 좋네! 그렇지! 운동도 좋죠? 아 힘드신가? 왜? 힘들어? 오꺼풀! 조리 시작했다가 갑자기 셋이 끝나게 됐는데 하루 제일 재밌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겁게 뛰어도 할 수 있고 지금 어머님 운동하시고 힘드셔서 앉아계세요 숨이 차요? 숨이 차요 네 몸이 어떠셨어요? 즐거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리아리는 거 처음 해보셨나요? 처음 해봤어요 어지럽거나 그러잖아요 어지럽진 않았는데 좀 숨이 찼어요 아 진짜? 살아 움직이는 거 같고 생명감 있고 너무 더 느껴지고 체험이 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가족끼리도 그러니깐 경험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온 가족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즐거운 놀이도 할 겸 그치! 좋을 거 같아요 컴퓨터 PC 연결해서 스팀으로 게임하셔도 되고 우와 이거 진짜 성능이 되게 다양하다 최고의 분야인 거 같아요 우와 이런 거를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야 될 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이렇게 저희는 V자인 게임 해봤고 요거 이제 판매처는 여기 댓글에 제가 고정해서 판매처 링크를 걸어넣겠습니다 한번 많이 들어와서 구경해 주세요 많이 더 추천합니다 깜찜깜추 많이 이용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꺼풀 다수가든지 넌 알까 분명하고 판던 이유는 오직 하나 나뿐이니까 TV에 담아 노래해 혹시 니가 볼까 봐 나 찾아주실까 봐 그때 다 하지 못했어 그때 다 하지 못했어 노래에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겨우기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뭘 그렇게 하세요?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뒤에 나와 노래 노래에 혹시 니가 볼까 봐 날 찾아주실까 봐 그때를 다 하지 못했어 내 맘을 담았어 우린 여기까지도 이별이 늦어져 조금만 전하겠더라면 떠나지 않았을텐데 혼자서 이 나를 만든 거죠 아니 아저씨 내가 나뭇잘 기하면 안 돼요? 아저씨 아저씨